대전시티즌의 황인범 대전시티즌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들을 확인해주세요. 2017년은 팀 창단 20주년이자 클래식 승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해인 만큼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. 연간연권 구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오셔서 선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2017년은 대전시티즌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해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